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대로 에드가 드가, 특히 드가 하면 떠오르는 발레리나 그림에 대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드가는 원래 발레리나가 주인공이 아닌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를 주요 소재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를 그린 것 중에서도 특히나 바순 연주자를 중점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드가는 이제 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겠다, 뭔가 소외받은 것들을 그리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대 아래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그립니다. 원래 발레를 보면 발레리나를 중점적으로 보고 오케스트라는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드가는 이 오케스트라를 그리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눈에 띄지 않는 바순 연주자를 그린 겁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바순 연주자만 멀쩡하고 옆쪽 사람들은 등이 짤려있고 팔도 짤려있습니다. 심지어 발레리나는 목이 없습니다. 이 작품 역시 스냅샷처럼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드가는 발레리나들을 그린에 등장시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목도 짤려있지만 등장은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배경일 뿐이던 발레리나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인기를 끌자 돈이 필요했던 드가는 점점 이 발레리나들을 더 많이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돈이 필요했다? 분명 할아버지 때부터 부호라서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궁했다고? 하고 의아하실 텐데요. 187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동생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가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받은 집도 팔고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작품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작품을 제작해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작품으로 가서 그래서 이 작품 다음에 어떤 작품을 그렸냐 하면 이 작품을 그립니다. 이제는 발레리나들이 아예 얼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이제 이렇게 등만 보입니다. 그리고 드가는 점점 발레와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린 그림이 한 2천여 점 정도 되는데요. 그 중 절반이 이 발레리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니 드가 하면 발레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때쯤 인상파 작가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슬슬 인상파 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드가는 인상파 화가로 불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인상파 작가들은 빛이 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에 따른 빛의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들인데 드가는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드가가 인상파 작가들을 싫어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배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도 독일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 일로 한동안 프랑스 여론은 프로이센 즉 독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894년 프랑스군 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포병대 대위 드레피스가 독일 대사관의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군법회의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드가는 드레피스가 유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드레피스의 혐의가 확실치 않았거든요. 적군에게 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종신형까지 받았는데 그가 잡힌 이유가 단지 필적이 비슷하다 이거였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사건 전까지 유대인은 유럽에서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핵심적인 원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시켜야 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서엔 고리대 하지 말라 했는데 유대인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은 뭔가 예수를 죽인 철면피, 매녀란, 돈만 밝히는 인간 등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 받고 정보를 팔아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당시 반유대 정서가 빵빵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이 고리대를 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난 돈 없어 힘들고 돈 없어서 돈 꾸고 또 이것 때문에 이자 갚느라 힘든데 내 돈으로 편히 살아 보이는 유대인들이 좀 얄미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꼭꼭 묻어두었던 반유대 감정이 막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드레피스가 유죄다, 무죄다 하고 크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드가는 드레피스는 유죄다 라고 말하며 반유대적 선양을 드러낸과 동시에 동료 인상주의 화가들 즉 드레피스가 무고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더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드가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전에는 관연악단의 연주자들을 내세우면서 발레리나의 얼굴을 잘라먹던 그가 이제는 전면에 아예 춤추는 발레리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마치 공연잔의 스냅샷 같은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는 하도 발레리나를 많이 그려서 발레의 기본 스텝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드가는 왜 이렇게까지 발레리나에 몰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현실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레리나는 사실 고급 매춘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당시 부유한 집에서는 발레리나에 대해 여자가 막 몸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고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너무 싸 보인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없던 집안의 10살 미만의 여자아이는 엄마 손에 이끌려 오페라 발레단에 들어가게 되고 뼈가 굳기 전까지 발레리나 몸을 만들기 위해 아주 혹독한 훈련과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소녀들이 불구가 되기도 했으나 이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별로 없었고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발레리나로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발레리나로 성공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소녀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성공한 뒤에는 고급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오페라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이었고 부유한 남성들은 법에 크게 규제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발레리나들은 이 남성들과 매춘을 하면서 이들의 스폰을 받으며 생활한 거죠. 여기 이 그림에서도 커튼 뒤쪽에 있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레리나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뭔가 어둡고 음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건 당시 발레리나들의 치열하고 힘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발레를 감독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근데 오른쪽 기퉁이에 앉아있는 이 두 남자는 전혀 발레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관심 1도 없어 보이죠 발레에는. 심지어 한 사람은 아예 드러누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가 스폰할 발레리나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드가는 발레리나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을 그렸습니다. 드가는 평생 결혼하지도 않았고 애인도 없었는데요. 뭐 약간 썸타는 사이는 있었습니다. 드가와 썸타는 여인은 메리 카사트라는 여인인데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미국 출신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림을 위해 파리로 이사오고 에드가 드가 덕분에 인상파 작가들과 전시를 하며 인상파 1원으로 합리합니다. 에드가 드가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입니다. 이 메리 카사트는 드가 작품을 되게 좋아했고 드가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또 드가도 그녀가 작업할 때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애칭 기법과 같은 동판화 기법도 전수해주고 같이 공동작업도 하고 근데 결국 드가와 메리는 연인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호감만으로 끝 그리고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하지만 이 둘이 썸만 타고 연을 끄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드가가 죽기 전까지 좋은 우정을 40년간이나 지속합니다. 잠시 그녀와 그린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암튼 드가는 여친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여성을 많이 그려서 발레리나 외에도 오페라 가수, 세탁부, 서커스 단원 등등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드가가 여성혐오증이다 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드가가 어릴 적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해 여성혐오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는 여자들의 수다를 들어주느니 차라리 우는 양떼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드가가 여성혐오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드가가 60대 때 이런 시를 씁니다. 자, 또 다른 시입니다. 드가는 이런 시를 통해 발레리나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레리나 그림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냐 그건 당시 발레리나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암튼 이런 시대를 바탕으로 드가가 여성혐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이 여성혐오설이 나오게 된 바탕은 그의 작품에 표현된 여성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품에서 여성을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노래란 작품입니다. 여자 가수를 그렸는데 얼굴이 너무 안 이쁘게 못생기게 그렸죠. 게다가 작품의 제목까지도 개의 노래 이 작품을 보면 진짜 드가가 여자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림 속 이 카페는 앙바사델이라는 카페인데요. 상당히 유서 깊은 카페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정원에 천막을 치고 가스등을 설치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가수가 바로 엠마 발라동입니다. 드가는 이 발라동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발라동은 자신이 부르는 노랫말에 등장하는 개를 흉내내고 있었는데요. 드가는 바로 이렇게 개를 흉내내는 발라동이란 여가수의 순간을 포착해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공연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그리고 가스등도 그리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해냅니다. 자 이번엔 발레리나 외에 그가 표현한 다른 여성의 모습입니다. 서커스입니다. 이 그림의 실제 주인공 라라 양의 사진입니다. 페르낭도 서커스는 목마르트 언덕 예술가들에게 주된 구경거리였는데요. 드가는 서커스가 오는 날에는 일주일에 4번은 이 서커스를 받고 이곳에서 대포 여인이라 알려진 라라 양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 라라라는 여인은 발목을 묶고 그네에 매달려 입에 물고 있는 쇠사슬에 묶인 대포에 불을 붙이는 묘기를 보였는데요. 이때 드가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라라를 그립니다. 그림 속에서 그는 고개사와 건축물에 상당히 집중해 재미있는 구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천장의 무늬와 고개사의 위치를 잘 선정해 마치 고개사 라라 양이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 드가는 은행가의 재능 있는 도료님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 성공한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진에도 관심을 가자 고가의 사진기를 구입해 이걸 그림에 적용하는 것도 연구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그림 활동을 펼칩니다. 나중엔 유화와 파스텔을 접목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 말년 그림의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그의 후기 그림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느낌이 앞선 작품들과 좀 다르죠? 드가는 말년에 여자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동료 화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정말로 그의 그림은 마치 열쇠 구멍으로 여자를 지켜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몰래 보는 듯한 시선, 도찰, 관음직적 시선 이런 시선은 비단 이 그림뿐만 아니라 드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드가 하면 발레리나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관음직적 시선으로도 유명합니다. 드가는 이제 나이가 더 들어 정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색채 강렬한 작품들 이렇게 그림에 상당히 강렬한 색채가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드가는 회화뿐만 아니라 몇몇의 조각 작품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옷을 입혔어요. 예, 발레리나 치마입니다. 이렇게 드가는 말년까지도 새로운 미술기법과 조각에 관심을 보이면서 19세기 가장 매력적인 구도를 구사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1917년 83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는 에드가 드가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였습니다. 발레리나 덕후로 널리 알려졌으나 어릴 적 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한 충격으로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 드가는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캐릭터이지만 이런 그의 모순적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아름답지만 그 뒤에 드러나지 않는 힘겨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단순히 이쁘기만 한 여타 발레리나 그림들과 드가의 작품에 차별성이 있는 거겠죠. 다음 시간엔 에드가 드가에 이은 또 다른 도찰시선을 담은 작품을 그린 작가 에드워드 호퍼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